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시비코입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백수 생활하고 있는 시비코입니다. A, B야. 2700원에 이마트에서 1 플러스 1으로 샀습니다. 냉수, 광청수라고 하죠. 냉수 마시고 속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5이네요. 너무 차갑습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난한 남자, 에비앙 1 플러스 1, 에비앙 마시는 남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백수 시비코인, 다음 주에는 제가 PCS125 사가지고 배달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온 대로 오토바이 사서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 아직 구정도 남았으니까 1월 달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에비앙 마시고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